겉으로는 고집이 상당히 세구나. 그리고 나는 주변에 신경을 안 써. 그 얘기는 그냥 내가 얼굴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디에 들어가도 틀어박힌 직업은 못한다. 자유로워야 되고 어쨌든 내가 기술을 가지든 재주를 가지든 그러고 산을 가야 되는 우리 언니야. 근데 사람의 복이 근데 겉으로는 참 고집이 많은데 속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야. 언니가 자신감도 있고 뭐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는데 사람이 열매가 맹거려지질 않아. 사실 그것이 남자면 남자 이성이면 이성 동성이면 동성 똑같이 뭔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 나이 치고 너무 외로워. 친구가 없다 말을 못하는데 없는 것도 같고. 그냥 내가 일하면서 이래이래 혼자 내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속에서 늘 시간이 지치고. 뭔가 금전적으로도 여유롭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근데 언니가 여유롭지 않다는 건 본인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열매를 맺었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고 엄청나게 그거의 기운은 아니야. 이 일은 우리 언니가 뭐가 됐든 간에 계속 하실 거는 같아. 바꿀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바꿀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언니가 뭔가 여기서 조금만 잘 풀려서 내가 일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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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다 바비바비 더 지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네. 응? 그리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이게 남자가 들어와서 결혼이라는 거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 언니도 이상형이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이상형이 뭐 잘생기고 안생기고를 떠나서 뭔가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영분의 짝이 안 오니까 내가 이제는 나이가 돼가고 있고 주위를 바라보니 다들 시집을 가니 뭐 자리를 잡았니 애를 낳니 막 이러는데 나는 잘못하게 되면은 이건 나 진짜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 네. 본이야. 어? 그래서 본인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 어쨌든 중반기 넘어야지 나한테 제 짝이 들어와. 음. 중반이면 스물일곱 살 아닌 건가요? 본인이 지금 몇 살인데? 서른 네 살이. 그렇죠. 그럼 이 나이 때 중반. 아. 이 나이 때 중반. 네. 내가 나이를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맞아요. 이 나이 때 중반. 그러면 다 여일구 이렇게 되겠죠. 그때 만나지는 인연이 내가 결혼을 해볼까 일해볼까. 그런 마음이 조금 없지 않아 들어오는 인연의 짝이 들어오니 좀 기다리세요. 음.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나다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쳐도요. 인연의 줄이 되지 않고요. 음. 솔직히. 음. 그리고 늦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그 고력. 사주 땜질을 하고 그러고 가야 돼. 언니가 드세서 사는 게 아니야. 네. 못돼 먹게 사는 것도 아니야.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의 대라는 것이 있어. 음. 돼. 네. 근데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언니를 봤을 때 진가를 못 알아보고 애처럼 바라보는 거지. 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요래조래 요래조래 걱정도 이렇게 근심도 솔직히 생각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샵을 차리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그럴 건 아니야. 음. 아직까지는 2년 동안 조금만 조금 더 떠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내가 뭐 같았던 건 내 일거리를 확보를 하시려고 많이 바지런히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 음. 이해가셨죠? 자 올해 내년에 문서의 복은 없다. 문서요? 응. 내가 뭐를 사든 부동산을 사든 누군가가 누구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이득을 보고 그건 없어. 언니는 돈이나 가잖아. 네. 안 들어오는 돈이야. 오. 네. 그러니 돈 관리 잘해라. 우리 언니야. 네. 그 부분만 조금만 지켜주시면 번인 팔자가 좀 늦어지는 팔자야 항상. 일도 그렇고 인연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못 살고 남들처럼 못 가져갈 그건 아니지만. 그때의 중반에 하던데 5, 6, 7 때. 어떤 인연이 들어오고 어떤 기회가 들어오고 일거리에 대해서도. 네. 그럴 때는 잡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올해 내년 수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돈을 잃은 것도 아니야. 언니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미쳤어요. 너 아니야. 네. 그렇다고 뭐 신과물이 와서도 이것도 아니고 건강도 해. 어? 근데 대라는 게 없어서 그래. 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들 뭐 예를 들어서 보고 뭐 정치가들 보고 연예인들 보면 대라는 사람이 있잖아. 네네. 아 저 사람이 인기가 있고. 뭔지 모르게 밀고 나가고 유명해지고. 거기에 금전도 대라는 것이 있으면 뭔가 부러지지 않거든. 네네. 네. 그냥 겨우 사는 거야. 네. 거기서 그래서 계획을 조금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언니들 꿈짜리는 꿈은 간혹간혹 예지몽을 꾸셔. 아 그래요? 응. 내가 무슨 꿈인지 모르고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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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응? 특별히 지금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오늘 점을 보는 게 아니야. 응? 두려운 마음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응. 또 잘 살 수 있을까? 응. 또 나도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또 내 직업이랑 이게 나랑 맞는 건가? 네네. 사실. 응. 기술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아. 응. 근데 이거 말고도 본인이 플러스로. 나중에 뭐 샵앤샵을 차리든. 아니면 내가 기술직을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평생 직장이 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뭘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접목을 시켜서. 아 비슷한. 그렇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네네. 나중에 내가 뭐 내 장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하든 계속 풀이적으로 계속 뛸 수 있는 거는 한계적인 게 있단 말이야 지금. 네네네. 내가 말 안 해도 우련히 갈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걸 내가 살리고 내가 그러면 지금 나이가 많이 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 네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 그러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여기 안주할 일이 아니라 뭔가 플러스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고 거기에 자격증도 좀 필요하다고 하시니. 네네. 본인의 꿈이 이거야. 네네.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지껏가. 아 이대로 끝까지 갈 수는 없어. 그러면 뭔가 이것도 살리면서 내가 그걸로 같이 갈 수 있는 게 뭔지를 조금 연구하셔서. 네네. 그렇게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들었는데 뭐가 가장 궁금하실까? 아 저 제가 근데 요새 막 좀 여러 가지 관지도 있고 구슬소도 있고 이별도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 이런 거 찾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음력으로 팔자 들어가면 인동살이 있어서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좀 인복이 진짜 없고 돈도 보면은 이제 뭐 엄청 잘 버는 건 아닌데 이게 한 번씩 크게 나가거나 이게 잘 모여지지도 않고 좀 사기 같은 것도 잘 당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남자도. 너는 돈이 나가면. 네. 배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그런 인동살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제가 약간 뭐 때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동살 살의 영향이 있는 것도 좀 있지. 근데 이제 사주 팔자를 보면 면허 일시를 보면 일주. 이걸 보게 되는 거고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우리 언니를 바라보면 강단 있고 이렇게 순진하다부터 애기를 보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너한테 말도 안 되는. 근데 너는 당해 주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선별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 아닌데. 그렇지?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고소를 안 해도 되는데 고소를 하게 되고. 내가 희한하게 고소를 안 당해도 되는데 엮이게 되고. 네. 아까도 그랬지. 우리 언니가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내 사람이 없다고. 네. 그러다 보니. 뭐 같이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 뒤에서 숙덕숙덕 거리고 구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언니가 다른 사람들이랑 잘 이어나가기에는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음. 얘기 들어주는 거면 잘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말에. 네. 말에 힘이 없어 놓고. 네네. 응? 네네. 그리고 또 나라는 사람이 기운이. 대가 있으면 함부로 못 건들거든. 어. 제가 후한이 들어와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청소년 애기의 기운. 애기의 기운 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근데 사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아니고. 너의 기운. 그럼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왜 살을 턴다 살을 푼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거기 속에서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들어오냐 저렇게 들어오냐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응? 거기에 내가 사기 맞을 사람만 나한테 꼬이냐. 아니면 나를 계속 욕하는 사람들만 옳어지냐. 아니면 내가 다 이것저것 하고 나 혼자 특별히 그랬다고 언니가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아까도 어떤 인연줄이 그렇게 이어지질 않아. 그렇죠? 근데 엎친 듯 엎친 격이라고 뭔가 하나가 터지면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고 한 번에 뭔가 와 쓰러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지. 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힘든 걸 해도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고. 네. 근데 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그냥 다물어지는 거야. 응?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표현을 해. 기운이라는 표현을 해. 기라는 표현을 해.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름 석자 성명이 사주팔자의 대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하면 휘청거리고 자꾸 사람들 속에서 구설이 생기고 자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일만 밖에 없고. 그럼 이게 인동쌀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법 같은 거. 방법은 있는데 인동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응? 네. 그럼 인동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줄게. 아니야. 네. 언니의 복. 아 그게 좀 부족하고. 사람의 복. 그리고 또 내가 나아가서 하는 것에 언니의 어떤 그 대. 네. 네. 그리고 언니가 가지고 있는 이. 언니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그 철두철미함의 어떤 성격. 응? 네. 그러니 어 바보같이 안 하는데요. 그 남들한테 당하는 허점을 보이나 보지. 내가 아까 그랬죠. 속은 되게 여린데 겉은 강해 보여. 그래서. 근데 남들이 너의 속을 간파한 사람들은. 아. 이용하기가 딱 좋은 사람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살 중에서. 네. 어떤 사주 발자의 기둥이라는 걸 심는 게 나은 거지. 그거 살은. 계속해서. 작용이 돼요. 근데 살이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부각되지 않아야 되고 그 나이에 맞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벗어내고 비방을 해 주고 예방을 해 주는 거란 말이야. 어. 그러니 앞으로도 본인이 또 그 나이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른. 뭐 삼사문에 뭐 뭐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돼서 너는 마흔 초반에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 미리미리 본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방 비방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 조금. 네. 그러면 어디 무당집이라도 들어서 좀 예방 비방에서 끊어 놓으시는 게. 언니가 앞으로도 돈이 많이 안 나가고 싶으면. 그래 구설은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한 명 정도로 다 나를 씹지 말고. 네. 내가 희한한 구설에 휩싸이지 않고. 운이 나쁘라니까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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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존먹듯이.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그런데 인복이랑 너무 남자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오우스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해서. 응. 결혼을 할 거야? 하고 싶은데 원래. 이남자 저남자를 만나겠다는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사실 결혼 생각한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결혼 생각한 건 언니 혼자 생각한 거고. 네. 그리고 그 사람 내 연이 아닌가 보지. 결혼을 해서 헤어질 수 있는 인연이었나 보지. 그러니 연애할 때 헤어졌나 보지. 아깝다 생각하지 마라. 언니를 받쳐주고 언니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언니가 좋아하고 언니가 마음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것이 마음이 이제는 두려움이 생긴 거고. 응.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 언니가 크게 나면 인복이 있고. 사람이 많이 있고. 나를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근데 그것 또한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응?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언니 같은 경우는 뭐 조상이 해가라고 그런 건 아니야. 기회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이게 후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중후반에? 남자가? 아니면 어떤 게? 그런 남자가. 여섯, 일곱. 아. 그때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팔자 들으면 또 부러지겠죠. 그러니 4주의 대를 심으세요. 그리고 내 기운이 좋아지게끔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귀신이 쓰이고 막 조상이 해가라고 그런 건 아니야. 네. 네. 나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주 팔자 중에서. 네. 인복이 없지만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아직 덜 살았어요. 음. 그죠? 아직 덜 살았다고. 더 많이 상처를 받는데 매번 이런 일이 있으면 나이만 먹을 수도 있고 시집을 못 갈 수도 있는 발자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래도 웬만하면 그래도 성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금 옛날적인 나이로 따지면 애 벌써 시집을 가고 내 인생을 내가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죠? 네. 돈 들어가는 건 부모 다 싣고 부모 그게 아니잖아. 어차피 언니도 독고다이 인생이야. 음. 네. 응. 그리고 돈 있으면 시원하게 누가 가져가. 네. 그래서 아까 그랬지. 돈이 나가면 누굴 꺼주고 누굴 자꾸 용감해 주고 돈이 있다 티도 안 내야 되고. 네. 돈이 나가면은 언니는 못 받는 돈이라 그랬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 살을 한번 털어볼 적 그런 건 괜찮으실 것 같아. 그게 본인이 얘기하는 인동쌀. 인동쌀. 뭔쌀 뭔쌀 이런 거 인복이 없구먼 그러면 인생에 그래도 내가 내 살에 내 엮여 있구나 내 살. 사주팔자에. 뭐가 엮여 있어도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매듭이 꽉꽉 끼인 거야 이거를 다 풀어줄 수는 없어 무당이 그래도 어느 정도 느슨하게 풀어놓으면 그래도 고력은 없을 거 아니니 또 당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네. 부동산 쪽으로요. 부동산 쪽으로요. 아니면은 이제 금값이 너무 올랐지만 언니가 금도 재택근리에는 또 뭐를 해놨던 있는 걸 갖고 땡동하고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고. 알겠죠. 우리 치유복업은 조금 더 있다가 이 일로 갈 수가 있지만 그렇게 확 바뀔 거 같지는 않아 올해 내년에는. 일하는 거요. 확 뭐 다른 직업을 한다 이거 같지는 아닌 거 같고. 그냥 지금에도 더 기술 어떤 재주 내가 조금 더 사람한테 더 나를 자꾸 찾아주고 내가 영업이라고 표현해 줄게. 그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 비스듬이 하고. 돈이 붙을 때는 개턱 붙어야 되는데 돈이 붙다가 말아지게 되고. 일 년 괜찮으면 일 년 뒤집어지고. 일 년 괜찮으면 일 년 뒤집어지고. 왔다 갔다 내야 하는 운이야. 그래서 그걸 조금 넣으면 너울이 많으면 사람도 정신이 없고. 또 너울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모르잖아. 기회를 잃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도 잠잠하라고 이렇게 조금 풀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뭘 이렇게 살을 풀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좀 대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지. 대도 그렇고. 내 기둥이잖아. 그래서 그 팔자는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약간 부업식으로 뭘 해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지금의 그 하나로 갖고는 물론 힘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시간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시간에 매워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게 같이 이렇게 내가 계속 남의 밑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동마동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하시는 기술을 플러스해서 뭔가 자격증을 따는 또 뭐를 해서. 같이 플러스 하셨으면 좋겠어. 언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재테크를 하면 안 됩니다. 동업이도 뭐들 하시면 안 됩니다. 당합니다. 아. 혼자서 내가 메꿔더라도 그래도 누구한테 남한테 비치면 어떻게 해서 메꿔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남들이 나한테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쳐서 그렇지. 네. 그러잖아. 그러니 다 산 거 아니고 운이 다 빠진 게 아니고 운이 다 없어진 게 아니야.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투잡을 뛰든.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하면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뭐를 할 때 그 계획을 가져도 자격증을 조금 더 공부를. 좀 어떤 기술의 자격증을 조금 더 따 놓으시는 게. 어떤 금전을 버는데 내가. 네. 본인이 금전을 버는데 그래도 더.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사는 방식을 가져 이제. 네네. 남들 어렵다 생각하지만. 네. 본인이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 그러니. 희망 갖고. 네네. 그리고 용기 갖고. 네네. 아 그래. 내가 한 가지 일로만 돈을 못 벌고 지금 이거 하고 평생 직업을 못 가질 수 있으면. 이거를 살리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 속에서 바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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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내년부터 삼자가 옵니다. 우리 언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는 소리야. 그래서 아는 소리라고. 그럼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은 게 기류에 미리 타버렸잖아. 좋은 거를 탔다면 모르는데 안 좋은 게 타셨기 때문에 그 기운을 갖고 삼자를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끊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네. 금전히 엮이다 보니까. 네. 때 아닌 본인이 이렇게 난처하면 지금 처한 거야 솔직히. 그쵸? 네. 내가 누구 피해 준 거 아닌데. 마치 또 내가 누구를 막 이렇게까지 꼬일 건 아닌데. 네. 돈을 못 받은 것도 언니가 고소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 사람들 잘 보고 또 들께서 들어가라고. 이제 돈은 나가면 안 돌아오는 돈이구나.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겠네. 네. 알겠죠? 이걸 다 관제가 돈으로 엮인 거야? 하나는 이제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저를 약간 명예훼손한 게 있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한 건 있거든요. 시간이 좀 가야 돼요. 해결이. 그 사람이 민사를 돈으로 걸고 있는데 저는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게 있어서 근데 민사는 끝나긴 해서 다음 달에 그 결과는 나오는데 이제 형사 제가 한 게 좀 잘 돼야지 뭔가. 억울하지는 않아? 네? 아니요. 저는 되게 억울한데. 왜냐면은 SNS 이런 데에다가 저를 막 올려가지고 제가 되게 엄청 그. 요즘 이게 엄청나게 다들 미치지 않고 나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 쪽으로 좀 편이 될 수 있게끔 기운을 몰아놔 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니 다시는 누구랑이라도 좀 철두철미했으면 좋겠고. 생각이라는 거 아주 깊이 좀 했으면 좋겠고. 아 그렇다고 사람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언니는 3년이 미리 왔다. 이상하다. 아 그럼 오히려 그때는 좋은 거예요? 아니. 아 그것도 안 좋아요? 3년 동안? 이 기류를 타잖아. 아. 움직이게 되는 거야. 올해 작년 후반부터 올해가 가장 복잡해 우리 언니. 올해요? 작년부터 올해가 가장 복잡해. 아 네. 작년부터 안 좋죠. 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가 가장 복잡해. 복잡한 건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뭐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안주하고 한숨을 내려놨더니만 이제 또 뭔가 또 이렇게 또 꼬이게 되고 희한한 일이 꼬이게 됐고. 네. 이게 본인한테 지금 펼쳐지는 2년의 운세야. 근데 2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너 어떻게 사니? 네. 그 바람은 좀 피해가자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전남친이랑은 제외할 수 없는 건 거의 2년이 아니에요? 응.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미련 버리셨으면 좋겠고 네 짝인데 아깝다 소리는 안 나오고. 네. 어 결혼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안 돼. 차라리 새로운 인연이 오는 거에 조금 더 언니가 조용히 있다가. 주실하게 있다가. 네. 언니가 해결 다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그 사람이 또 꼬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 언니의 어떤 기운이 좋아질 때까지는 그때까지 조금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못 참아서 그러는 거지. 응? 또 새로운 사람 왔다 콜라당 그러고 또 그 사람이 또 연락 왔다 콜라당 만나면 또 언니가 또 시간만 가는 거고. 네. 그건 아닌데 들어올 수 있는 인연줄이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 채워놓게 되면. 그 인연줄을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 본인 발자가 본인 자꾸만 안 좋아지려고 인연복이 없으려고 자꾸 내 마음에서 아닌 줄 알면서도 움직이시는 거지. 그럼 더 좋은 남자 만나겠죠? 음 좀 평화 보세요. 나온 게 너의 인연줄이라 그러니까 알겠죠. 좀 참아보시고 기다려 보셔. 지금 올해는 다 기다려야 되고 내가 참아봐야 되는 해운년입니다. 올해까지 기다리고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 후반에. 내년 후반에. 1년 못 참지는 않아 알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 본다니까 왜 못 비어드니 기다렸다가 만나면 되지. 그게 뭐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꼭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혼의 욘쇠가 없다고. 아 네네. 지금 들어와는 사람을 또 올해 누구 만나면 또 해야죠. 그러니 그럴 바엔 그만 상처받고 언니 할 일을 내 거를 다른 걸 하시란 얘기야. 알겠죠? 마이키트 알아들었지? 오케이.